아 야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해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더가 아닌 서바이버 더 킬러라는 게임에서 들어왔습니다 대충 뭔게임인지 설명을 해주자면 모더랑 플리더 퍼슬리티랑 합친느낌? 약간 그런느낌해요 일단은 킬러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제한시간이 되면 나가면 됩니다 아 간다 시작했다 시작했다 시작했죠?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킬러를 한번더 걸려본적이 없어요 하면서 나 킬러를 한번더 걸려본적이 없어요 근데 1분 되면 그 때 도망탈출하면 되요 1분까지 뻗기면 됩니다 개꿀자리 여기 꿀팁 여기 꿀자리 여기 있으면 아무도 아무도 모르겠지? 저 녀석이 킬러다 저 킬러는 주변에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가까이 가면 여기 음악이 나와요 이런 음악이 나와 이런 음악이 나와요 쟤리 구해주러 가야돼 이거 가까이 가면 구해지거든요 여기도 캠핑을 막았어요 봐봐 캠핑 어 빨리 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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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구하러 간다 아 미안해 야 살려줘 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 살 수 있다 나 안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 이거 죽었다 사람을 살리면 잠깐 속도가 빨라져요 가 가 가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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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야 나 여기있잖아 살렸어 살려주고 슈퍼 세이브 오조 아 개 이래야죠 내가 빨리 빨리 구하러 가라 어어씨 따아 쯔 빼기 아 뭐야 왜 잡혔어 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아 니레 안 고개져 인마 아 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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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야야 쪼쪼쪼쪼 어어어 야아아아아아 말도 안 됐다고 ㅅㅂ 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야 와봐 아니 이X야 야 야 아무도 안살려 아 야 나 이번판 짜 이번판을 까불으면 안돼 진짜 아 이번판은 그냥 돈방한다 진짜 아 나대다 계속 죽잖아 나 이제 탈출의 각을 보자 탈출의 각을 보자 탈출하는데 어디있더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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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이거다 야 탈출했다 깜짝이야 탈출했다 아아 탈출했다 야 이미 처음 본다 오 이미 업데이트했구나 이 게임 업데이트했구나 안들어온지 한참 됐는데 안들어온지 업데이트했네 여기서 루트를 짜야되 도망갈 루트를 짜야되 나 이렇게 딱 도망가 나 확 떨어지는거야 난 여기로 가는거야 안녕 안녕 안념해주고 나 이제 여길 올라와요 꿀팁 외곽을 보는데 돌아요 외곽에 돌다가 탈출구 위치를 기억해야되요 탈출구 하나 있죠 이럴liner 여기 탈출구 올라오면 난 그때 떨어지면 어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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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난 이렇게 떨어져 난 이제 이렇게 얘는 바보라서 이 사실을 몰라 오 야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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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나 나 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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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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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마 안 남았죠? 그럼 여기서 데이트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서 뭐하니 여기서 너도 데이트하고 있었구나 문 앞에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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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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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문 열어 인마 문 열어 오케이 오케이 이번판 이지 했죠? 이번판은 깔끔 스무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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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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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해 나 나를 구해야지 그치 그치 나를 구해야지 나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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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에 가는게 힘들다 이게 왜이렇게 아 이렇게 힐러가 온다 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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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근데 데이트가 한번에 난라갔죠? 야 여기서 야In ź 타이찌로 야 여기서 여기서 돼기타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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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ise Magaziny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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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t 아야야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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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아 아 아 아 이럴줄 알았어 야 어 꺼 꺼 꺼 꺼 어 뭐야 헐 에 뭐야 이거는 밟으면 날아가 어어어 딱 맞으면 이거 어어 뭐야 이거 이거 살려줘 씨 아니 미치 아 그치 살려주지 친구가 살려주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맵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야 거울봐 와 거울 야 거울 굴절 봐봐 와 거울 굴절 뭐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팔은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팔은 뭐야 이거 느낌표 미션 하는 거야 뭐 잠만 느낌표가 뭐 미션 하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기기 한번 가보자 느낌표 아 뭐가 있구나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간 나오면 너 가지고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팔 출국 어디 있지 여기 아 여기 있다 어허허허허허허어었허허허허허허허 어? 자 오늘은 서바일보더 킬러랑 게임을 해봤는데요 되게 괜찮습니다 이것도 킬이 머더라고 비슷한데? 어... 어... 괜찮아 이거 나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어쩜? 여러면에서는 머더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머더는 맵이 좁아 터져가지고 아디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